대전 원도심 지역의 청소년 활동의 맥화 역할을 담당할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가 오는 17일 개관합니다. CNB 대전 방송은 이날 3시부터 진행되는 개관식을 생중계 방송합니다. 이번에 개관하는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는 원도심 지역 내 옛 동구청사부지에 지난 2012년 12월 첫 삽을 뜨기 시작해 2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하 2층, 지상 8층 규모로 지난해 말 완공됐습니다. 주요 시설로는 400석 규모의 대강당을 비롯해 전시실과 진로직업체험관, 체력단련실 등이 갖춰졌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육회환경감시단 협의회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. 한편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총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